오늘 뉴스픽에서도 잠시 전에 다른 주제죠. 바로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친절한 경제시에서 이번 대선에서 매우 큰 이슈였고 또 차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가장 큰 관심거리겠죠. 부동산 보유자들은 가격이 오르기를 희망하고 현 정부의 세금이 높다고 비판을 하고 또 미보유자들은 가격이 너무 높다면서 내 집 하나 가니까 이렇게 힘드냐 얘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또 언론의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또 기사 보면서 불안하고 나의 갈 방향은 어디인가 고민에 빠지게 되고 오늘 지속가능경영재단 박지원 이사님과 함께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어느 일간지에서 서울 424개의 동을 집값 순서로 쫙 세우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득표율과 판박이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이게 엄청 카톡에서 공유가 많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중앙일보 기사였는데 보니까 서울에서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것. 강남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는 공시지가는 아니고 KB 부동산 기준인데 강남구가 8,256만 원이더라고요. 평당 8,000. 네, 평당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30평 아파트면 25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평당 8,000 얼마인데 어쨌든 1억 넘어가는 동네들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쪽에 득표율이 많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금천구, 강북구, 중량, 응평구 이런 데서 낮았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코멘트를 따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과거 민주주의 법치들은 정치와 이념적 문제로 투표하던 유권자들이 이제 심리가 먹고 사는 현실적 문제로 완전히 옮겨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사를 딱 썼는데 아까 한문도 교수님도 언론에 대한 비판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뭘 의미할까. 하나는 봤지? 부동산 문제 가게 하락시키면 정권들이 교체당할 수 있어서 앞으로 잘해. 이런 게 하나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적 문제로 완전히 옮겨갔다. 정치적인 부분보다. 이 두 가지 시그널을 의도적으로 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이 의견에 찬성이 잘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류를 계속 보면 공동선이 있고 개인적인 이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조건 공동선만 주장하게 되면 진짜 전체적인 사회주의가 되는 거고 개인적인 것만 하게 되면 시장 만능주의,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거. 이 두 가지 다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세의 흐름이 수정자본주의로 가는 건데 이거를 완전히 옮겨갔다. 그렇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현상 자체만 가지고 기사에서 표현했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인해서 시민들이 권력을 갖다 준 거잖아요. 너무 거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 개혁까지도 못하고 이런 집중을 못하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개인적인 경제적 문제를 그쪽이 많이 하이라이트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부동산 문제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으로 확장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다주택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양도소득, 부동산 보유, 불만 엄청 많고 그다음에 일주택자. 여기도 보유사회가 불만, 가격이 올라가면서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다음에 무주택자는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렸는데 요즘은 벼락부자라고 얘기했는데 벼락거지라는 말이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거지가 됐다. 완전히 가격 포통이 됐는데 나는 영원히 집을 살 기회가 벌어졌구나. 이러한 사회사람들도 만족을 못하는 속에서 그런 경제적 부분이 강하게 작동됐을 뿐이지 이게 모든 심리가 이쪽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한문도 교수님과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정권과 그리고서는 새로운 정권의 공약 내용들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저도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다. 세제 쪽에서만 하고 다음에 이재명은 기본주택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청년주택. 방점이 좀 달랐던 거고 언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문제가 잘못 들으면 큰일 나 이런 시그널을 언론이 줬는데 제가 해서 언론이 선거 전 후 다음에 지금도 키워드를 봤더니 선거 전에는 대선 승배 가를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20대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선거라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그널을 줬어요. 그러니까 당선이 딱 되니까 부동산 분노 투표로 윤석열 당선된 거다. 그리고 최근에는 되게 재밌는 게 선거 전에는 집값 보면 한숨만 정부 믿은 후에 집값 막 올라서 너무 올랐다 막 비판을 했거든요.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였던 거잖아요. 비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냐 하면 제가 그대로 키워드 화색, 범바람, 기대감, 재개발, 재건축, 호재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집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앞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뒤에서는 순풍이 든다. 이거 과연 왜 그럴까. 부동산 경위에 지금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그러다 보면 건설 기업이 살아났고 건설 기업들의 이득이 많이 높아지겠죠. 그럼 자기한테 또 광고성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언론사에서 되게 많이 해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언론의 평가르기도 굉장히 문제 오히려 문제 되는 거 뭐냐 하면 제가 꼭 이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동산의 문제는 부동산이 폭등했잖아요. 왜 폭등했냐.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인프라도 굉장히 사실 교통.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 복지, 일자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부동산 좋은 쪽에 몰려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사회적 투자 인프라 그쪽에 집중이 된 거예요. 결국 누가 했어요? 정부에서 한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 사람들이 자기네 우리 동네 길 깝시다. 동네에서 길 까는 거 아니잖아요. 지하철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투자를 했고 이득은 자기네가 보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게 결국 균형 발전이 안 된 부분이 문제가 크거든요. 언론에서 이걸 다뤄야죠. 이걸 다뤄야죠. 이상한 선정성을 이렇게 막하고 부동산의 투기를 부추기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런 보도들이나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옳지 않은 선택을 또 하게 되는 분들이 생겨날 걸 생각하면 그리고 그걸로 인한 또 피해들이 있을 걸 생각을 하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거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톨릭 관점으로 이번 대선에서 이 부동산 문제 혹은 자본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전화 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사유재산권과 그 재산권 행사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재물의 보편적인 목적이 우선돼요. 공동선을 위한 목적이 우선돼야 되는 거고 사람들 사이에 재산의 소류가 이제 재산의 소유 부분이 사람들 사이에 연대성이 드러나는 결국 뭐냐 하면 남한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주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편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대성과 서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느 쪽이 굉장히 이득을 보거나 어느 쪽이 피해를 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대선의 선택 결과라든가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가톨릭 사회교리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도 강내에 사시는 분도 많을 거고 돈 많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이 더 올랐으면 좋겠고 그런데 보유세라든가 재벌축 초과이익 환수 그거 해야만이 인프라를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기 싫고. 그렇죠? 혜택은 보고 싶고 사회적 인프라를 빨리 해달라고 하고 나에 대한 조금이라도 사회재산적인 상대적인 이익이 좀 낮다고 하면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이거 옛날에 황금송아지 승배하던 거랑 뭐랑 다르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같은 신자분들도 우리 주변 분이나 자기 삶 속에서 한번 이런 부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동산과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경제시 지속하는 경영재단 박주원 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